옛날에 도라에몽 보면 진구가 뒤에서 개가 쫓아오니까 달리기 1등 했던 거 비슷하네요 저기로 어떻게 가지? 아 똥 싸고 있는 거라고요? 내가 실수했네 똥 싸고 있는데 문 열어가고 아 여기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실수했다 갑독티 있습니까? 갑독티 겁나게 많습니다 안에서 필사적으로 아 화장실이 문이 안 잠겨 도라에몽 도라에몽 오우 아우 찌릿한데 라이트닝 볼 저기로 가야겠다 여기도 한번 가볼까? 이런덴 배터리 없겠죠? 그쵸? 쓸데없는 데서 배터리가 있을리가 데미지는 자신이 있는 게 남죠 아니, 도라에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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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 못됐다 뭐지? 뭐야? 뭐야? 아... 아... 못 볼 걸 봤습니다 아... 못 볼 걸 봤어 다... 여긴 다 한 건가 그럼? 끝인가? 이게 다 한 건가? 그죠? 뭐 없죠? 아... 듣기 싫어... 갈랍니다 이제 라이트닝 볼트로 가겠습니다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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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난 통하고 있어 난 생각해내야 해 리사 전 여기 전력이 유지되는 걸 보고 처음엔 메시 부산 시절 일부 구역 관리만 한 힘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남아있다고 하자 눈 따가워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이곳에 사람 아니 적어도 정상적인 생물체가 있다면 관리는커녕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고작일 테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도 않겠지만 베베님 스티커 20개 선물 아 최쌍 고맙습니다 집중이 안되네요 어이 라이트닝 뭐야 아직도 라이트닝인데요 다시 아 이거 다 안 읽었네 전원 스위치를 아 껐는데 누가 다시 올렸구나 오 그럼 다시 가야지 뭐 어쩌겠어 어 어휴 없어졌다 얘 아까 여기서 어떤 놈이 아흐아흐 야라라라라라 하고 있었어요 헉 이즈 으 Angst 으아 으modern 으 mayonnaise 으응 으흐흐흐흐흐흐흫 쓰흐흐흐흐흑흫흐흐흐흐흑흐흫흐흫흫 오지마 이놈이 씨끼야 씨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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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히 날 놀래켜? 갔냐? 아이씨 아아 쟤 아까 개죠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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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아까 막 이상한 짓 하던 개죠 아 뭐야 위로 받은 놈 왜? 왜 또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오는 게 맞나? 일단 안 가본데 한번 더 가보고 올게요 그럼 에잇 잘 찾아갔던 길 이제 괜히 되돌아왔네요 그냥 갈 것을 으으으이 으음 자 위로 깜짝 onder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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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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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뭔데? 어핫 헤매지만 않으면 3,40분 안에 깬다구요? 헤매야겠네 여러분의 짜증을 위해서 한 3시간을 헤매야지 아 안되겠다 내가 피곤해서 안되겠다 오 이거 이거 엘리자베스 바터리 그 삘인데요 엘리자베스 바터리 삘인데요 이거 이곳에서 벗어나는 쉬운 방법 떨어져서 자살한 걸까? 그래 오히려 이게 쉬운 방법인 듯하다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않을 거야 진실을 폭로한다고? 이곳의 진실은 아무것도 없어 우린 그동안 되돌아갈 수 없고 길고 긴 거짓을 받아들인 거야 리사 우리 아이들 때문이야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난 쉬운 길을 택했을 거라고 진짜 지옥 같은 이곳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어떤 고통이든 참을 수 있어 네 철의 처녀 엘리자베스 바터리 철의 세장인가? 철의 처녀인가? 그렇지 마가렛은 과자 마가렛 먹고 싶다 어디로 가지? 어디로 가야 되나? 그래 저기 있구나 으쨰 우와 하늘 좀 오세요 이거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õ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우, 저기까지 뛰어야 돼? 그렇지. 야 떨어지면 죽어, 떨어지면 죽어. 떨어지면 죽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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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재매질러는 필요치 않아? 아... 너는 안 남은 거 genug도 있어. 아... 우리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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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처음으로 나오는 여잔데? 교수님이 너희님, 어서오세요 비틀제이컬 어디로 가야 돼? 또 여기는 허잇! 야이, 이런 것도 못 보게고 흠! 못 했네 만일 너무 가없다면, 우리가 있다면, 그건 염소일 거야 도대체 뭔 소리나는 거야 우린 염소가 필요해 여긴 아닌데? 길이 어디야? 갑자기 길이 헷갈리네요 여긴가? 못 가는데? 네 엄맛짱님 새로운 해골 밴드 친구입니다 야야야 어 미쳤어 배터리를 왜 가라 거기서 아 배터리 만땅이었는데 배터리 만땅 배터리 내 만땅 배터리 아 화가 난다 신랑을 위한 선물 뭐 뭐 뭐 왜 왜 왜 왜 뭐 뭔데 뭔데 박씨 재발설 어 잠깐만 여기 여기에 난 뭔가 있었던 거 같은데 뭘 본 거 같은데 잘못 봤나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뭔가 반짝이는 걸 본 거 같은데 아 어 저건데 밧데리 못 들어가나요 아 됐다 하하하 아 밧데리 고맙습니다 아 배터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하하 네 하하하 아 네 이제 갈아 갈겠습니다 뭐야? 저거 하나 먹으려고 저거 먹으려고 배터리 하나를 소비했잖아요. 그쵸? 그리고 제자리 배터리 하나 더 있지롱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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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명한 사람.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. 탈출하려고 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발을 내딛는 기분이다. 이제 더이상 시체는 놀랍지도 않다. 오히려 자살한 사람들이 현명한 것처럼 보인다. 일리 있네요. 오히려 자살한게 현명하게 보인다. 어디야? 어! 뭐? 뭐? 어디로 가야 돼? 그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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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조금 지린듯 분위기에 좀 지렸어요. 제가 지금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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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investment 잠깐만 또 돼서 cigar pregunt Nexus 나는 다 한jam 여기에 헉 으쨰 음 레이어스 오브 피오는 진짜 제대로 지렸죠 그죠? 그거 조만간 한 번 더 할 거에요 저 컴퓨터 업그레이드 한 기념으로 고화질로 한 번 더 할 겁니다 제대로 뭐라는 거야 음 화질이 아쉬웠죠 이제 컴퓨터도 바꿨으니 프로브로 제대로 레이어스 오브 피오를 한 번 더 해 봅시다 조만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야 어어 여긴가? 저기 있어! 생각해? 오우 도와줄게 우리는... 정의해야 돼 우리... 어우 깜짝이야 너... 왤다... 어 여기 왠지 아니구나 어 잠겼다 아 똥집 맞다 아 똥집 어디로 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나 어디로 가야 돼 으이 여긴가 보다 아 여기 아닌데 오 가라 네 스카이 레이크 스카이 레이크 아줘 흐으으으 으으으으아 every 재 jeweller уль 끊어! 그렇지! 배터리까지! 여기서 어디로 가지? 아야... 빌어먹을 병신 새끼리! 지발로 신랑의 지옥을 가버리네... 역시! 쫓기니까 바로 길이 나오죠! 아... 또 깜깜해 왜... 야... 또 깜깜해 왜... 미싱 미싱이 장난 아니네 아잇 Woop 응 여기를 뭐..뭐 해야해요? 뭐 하는거 아니죠 여기서 그죠 뭐 하는거 아니죠 그럼 됐어요 크으으으 개인적으로 이런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짤르고 막 내장 파고 이런거 무섭고 이런거 보다 찝찝하고 막 더러워서 메모요 메모 읽어볼까요 사람의 몸이 잘려진채 출산장면이 묘사하듯이 구부러져 있다 이는 완전히 미쳐버리지 않은 이상 계속 보기 힘든 장면이다 리사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나는 당신과 함께였지 그건 내 평생 가장 기적같은 경험이었어 그건 기존의 믿음을 완전히 초월하고 그 이후 내가 갖는 모든 믿음의 중심이 되었지 얘기하다 보니 문득 당신이 내가 너무 감성적이라고 놀려댔던 기억이 나네 최근 사물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어 내가 여기에서 본 것 중에 도대체 어떤게 내 시야를 넓힐 수 있었냐고 돈 이익 단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만든 그 모든 것들 그게 답이야 그렇죠 공포는 분위기와 음악으로 좋아져 그래서 제가 원래 서양 공포 쪽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어디로 가야되냐 또 여기서 들어온거죠 제가 여기서 아까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달려갔단 말이죠 그렇죠 동양 공포가 진짜 재밌죠 망고 꿀님이 누구신가요 으 깜짝이야 아 자막 좀 그렇다 나랑깨라니 자막이 나랑깨 갑자기 몰입도가 확 깨지네요 나랑깨 어 어디로 가야되냐 I can feel that everything is inside I can feel that everything is inside 사랑만큼 영어 쏘세요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었잖아 나 왜 일로 올려고 기다렸던거야 야 문 닫어 배터리 배터리 뭐야 이거 내가 어렸을때 어머님은 종종 말씀하셨죠 결혼하거라 아들아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느껴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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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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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마이 무겁다 마이 무겁다 마이 무겁다 아fire 그러게요 햄박이네요 하아 벌써 2신데!? 오늘 깰 수 있나 진짜? 오늘 깰 수 있는걸까요.. 웰컴 홈 끝이 보여요? 아 그래요?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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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 돼? 어디로 가야 돼? 버뜨려 버뜨려 남편님 누군진 모르겠지만 형님이란 말 호칭 자제해 주시고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귀담임이 쓰지 말라고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어 야야야야야 어 여기 못 열어 아 스카이 님이 경고했습니까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스카이 님이 경고했으니까 귀담임이 한 번 스카이 님이 한 번 했나? 모르겠다 한 번 더 그러면 그냥 강퇴 시키세요 전 일부러 그러는 거지 뵈야야 쟤 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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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너는 영원히 사랑한대 후... 후... 스포도 조금 주의해주시고요 아.. 아... 아.. 엉골의 복수 흐흐흫 엉골의 복수라기 사기는 이게 그 전 이야기 아닌가? worry 으흐흫 으흐흑 셀어 오우 침묵 침묵 잉 just 넉 크흐흐 이따 숨어 내 사랑의 아베... 아름다운... 내가 숨을 수 없지... 너는 자신을 잊어버리지... 훌륭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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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훌어... 훌훌... 날 어디로... 어디로 들어가는가...? 나는 조금 매설적이긴 해... 나도 알았어...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자고 싶어... 난 단지.. 남자가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.. 어떻게 왔는지 알고 싶어... 하지만... 결혼식이 끝나고.. 내가 당신을 진정한 여자로 낳는데 약속할게 가족을 만들고 싶어 우선 내겐 없었던 아버지가 될까 내 아이에겐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절대 이제 곇장을 떨어질 Iowa 다은이 이제 긴장을 덜하질 거예요 12시간 호흡 이런 연기 잘한다고요? 생활 연기인가요 이거? 이제 피가 조금 날까요? 종종 더 많은 고통과 상처를 견딜 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정말 노력해야 할 거에요 아니요 타임 정말 미안해요 사랑이 전부는 아니야 잠시만요 타임 이 흉측한 머리 스타일 오우 실크처럼 부드러워 다시 소녀가 된 것 같네요 이제 더 섬세해졌어 아 안봐 안봐 안본다고 이 안본다고 나는 난 포기했어 사랑 앞에서 포기를 정말 추악하고 목매달아 죽일 가치도 없어 아우 안봐 안봐 안보고 싶어 안봐 안봐 어떡하지 어 저거 알지? 고생한 고생함이 있는데 하얀 가벼운 것 같네요 아름다운 껌 고통받는 여자 즐겁지 않으신다 알아요 하지만 하지만 시도는 해봐요. 고통을 참아요. 괴락을 위해. 내 아이들을 위해.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. 여기 살점을 조금. 그리고 여기도 조금. 모두 잘라내고 내 씨를 환영하는 부드럽고 음탕한 이곳. 우리 가족을 위해. 이제 막이 찢어지고. 이거 좀 아플거야. 그리고 수정. 임신. 아 못 잊겠다. 아휴 진짜. 싫다. 아휴 짱나. 어디로 가야 돼? 아까 그걸로 가야되나? 아휴. 되고 싶지 않았던 예비 신부.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어. 리사. 난 괜찮아. 난 멀쩡해.